안녕하세요. 5분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를 드립니다. 5분 비상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신청 즉시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고금리 높은 이율로 개인의 이자 부담이 매우 큰데요. 오늘은 이자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신용카드 한도로 현금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처럼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서 신용등급 변동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이자가 아니라 최초 1회 수수료 한 번만 부담하면 사용하신 금액은 무이자 할부 또는 장기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오늘 알려드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.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결제를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아 신용등급이 변동 위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진행해서 입금까지의 과정 모두 5분도 채걸리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게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데요. 장기 할부나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이 방법 정말 추천드리기야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현금화를 가장 낮은 수수료로 진행하는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 알려드릴 테니 비상금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분만에 쉽고 빠르게 만드는 비상금 정보 5분 비상금이었습니다.